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아직 24년도 아니고요. 23년도이면서 12월도 아닌 11월이에요. 수능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수능 끝나자마자 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메가스터디 백호 페이지 게시판에 선생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개강합니까? 이런 강의 하나요? 계속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 열정. 그래서 부랴부랴 조금 서둘렀어요. 연간 커리큘럼. 작년에는 11월 말에 했거든요. 거의. 그런데 올해는 그것부터 좀 땡겨서 지금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해 올립니다. 자, 뭐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백호 많이들 아시죠? 내신 때 들은 친구들도 많고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잘 가르칩니다. 또 많은 학생들과 함께 했었고 굉장히 좋은 성적 향상 많이 잃었던 학생들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믿고 할 만한 강사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2024. 그러니까 2023년 11월 16일 날 봤던 수능 생명과학 1을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간 커리큘럼은요. 수능 타겟입니다. 수능 목표로 하는 강의들 커리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용 아닙니다. 내신용은 말이죠. 연간 커리큘럼 내가 따로 찍었어요.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이거는 수능 대비. 그래서 고3이나 N수생들이 주로 볼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수능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난번 봤던 수능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달라진 지점이 있는지 또는 수능에 대한 지식,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1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목표를 알고 우리가 길을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무턱대고 가면 안 된다고. 또 백호 선생님, 강사 혼자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각성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더 효율도 능률도 올라간다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런 강의, 이런 강의, 이런 강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만 줄줄줄 하지 않고요. 이걸 먼저 선생님이 강조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지난번 수능 분석 전에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수능 생명과학 1의 특징. 먼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2024 수능 과학탐구 지원자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명과학 1이 16만 명. 과학탐구 지원자가 이제 25만 2천 명 이렇게 되는데 16만 명 정도가 생원 지원입니다. 지구과학 1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생원을 본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불리한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단 선배들로부터 검증됐다는 얘기잖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선택하니까. 또 이 모집단, 25만 명 모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권만 물량 있는 과목 너무 어렵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위권만 있는 그런 과목도 아니고 중위권 두툼하게 상위권 하위권 고루고로 있어서 이거는 모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쪽박 대박은 아니지만 정직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 상대평가 수능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과학 1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 정했으면 그냥 믿고 쭉 과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생명과학 1, 수능 어떤 특징이 있느냐? 3등급까지는 비교적 쉬워요. 그냥 비교적 쉬운 게 아니고 매우 쉬워요. 진짜 맘먹고 하면 두 달이면 되고요. 뭐 일반적인 학생들도 한 네 달 정도만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면 3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꽤 쉬워요. 그런데 2등급 넘어서 1등급과 만점 가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이제 곧바로 설명해 줄 텐데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3등급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그래도 쉬워서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예전 수능 꽤 오랫동안 한 5, 6년 동안 생명과학 1 수능의 난이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게 이제 수능 생명과학 1인데 이 시간 이내에 풀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문제 구성이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인데 개념형은 교과 기본 개념만 알고 암기만 해도 간단간단하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열쇠 문제나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7문제는 뭐냐?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추론형인데 이게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이 알죠? 여기에 바로 가계도, 유전, 전도속도, 막전이 문제, 그리고 군수계산 문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구성되어 있는 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 이거지. 뭐 5년, 6년 이상 쭉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 수능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일주일 전에 봤대, 수능도.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개념형 열쇠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고 여기서 몇 문제, 한두 문제 더 잡으면 3등급이 딱 나오니까 3등급까지는 쉽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광고는 뭐야? 나와 같이 지금 메가스터디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만점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추론형 7문제를 잡아야 된다고. 이게 어려워. 일단 추론형 7문제도 가만 보면 5문제 정도는 중난도나 고난도로 나왔었어. 오케이? 두 문제는 최고난도야. 이게 그 유명한 가계도와 돌인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통 나와. 알겠지? 그런데 이것들은 뭐 특정해 나왔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계도나 돌인별이 문제고 한 문제만 푸는데 논리적으로 제대로 풀면 20분, 30분, 40분, 뭐 1시간씩 걸리는 문제들도 나왔었어. 이게 놀랍죠? 여기서 갑자기 이상해지지. 어? 전체 시간이 30분인데 20문제 푸는 데 30분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문제 푸는 데 30분 이상 걸립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내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그런 난이도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요? 대부분 못 잡았어요. 많은 학생들, 진짜 똑똑한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도 18문제, 19문제 정도 제대로 풀고 남은제 한 문제는 시간 없으니까 찍었다고. 그게 예전 수능의 난이도였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래서 3등까지는 쉬우나 1등급과 만점은 매우 매우 어려웠던 게 작년까지의 이 수능 난이도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봤던 2.4 수능은 어떠냐?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변화 지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23년 6월. 23년 6월에 교육부가 급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를 배제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도 내지 않겠습니다. 특히 과학탐구에 있어서. 그래서 쉽게 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대신 쉽지만 변별력은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표를 갑자기 합니다.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었어요. 하여간 이런 정책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2.4 수능 생명과학 1도 이게 그대로 충실히 반영이 됩니다. 일단 개념형 열쇠 문제 있죠? 이거는 거의 난이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자료 이런 건 없었고요. 지난 예전 기출과 비슷한 거 나와서 그거는 별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추론용에서 쉬워집니다. 전전도보다 쉬워진 거는 이 추론용 7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이야. 어떻게 나왔어? 5문제, 7문제 중에 5문제 추론용이 그냥 중난도로 나옵니다. 비교 잠깐 해볼게요. 자, 전년도까지는 추론용 7문제 중에 5문제가 중난도도 있지만 고난도도 있었다고. 그리고 지난번 수능은 두 문제가 고난도 한 문제, 최고난도 한 문제. 수능 문제 본 친구들 알 거야. 이 19번 가계도는 고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7번 돌연변이는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19%밖에 안 돼. 최고난도야. 그 정도 되면. 찍어도 20% 나오는데 그거 밑이라고 하는 건 최고난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서 5문제 중난도, 고난도에서 중난도로 좀 떨어진 것들이 좀 있는 거고 여기 2문제 가계도, 드림, 벤, 주 중에 최고난도 2문제가 아닌 하나가 고난도로 떨어졌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론용에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 지점이야.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지. 왜? 정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통령 그대로 하십니다. 면역동안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정책 규제는 변하지 않을 거야. 교육부가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에 입각해서 우리가 2호 수능도 대비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쉬워졌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미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아, 이 얘기 먼저 잠깐 할게. 2, 3 수능과 2, 4 수능 잠깐 등급컷 좀 비교하겠습니다. 자, 내가 좀 전에 2, 3 수능보다 2, 4 수능 지난번에 봤던 수능이 좀 쉬워졌다 그랬지, 그치? 등급컷 보니까 이때보다는 이때 올라간 게 보이죠? 1등급 컷 라인 42가 아닌 47. 그리고 2등급 요것도 43. 3등급도 35가 아닌 39로 전반적으로 올라간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킬러베제 때문에 수능이 쉬워진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변수들이 조금 더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N수생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요번수들이. 알겠어? 2, 3보다 2, 4가. 2, 1, 2, 2, 2, 3, 2, 4 계속 N수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수, 3수 하는 친구들이. 왜? 의대 열풍 때문에. 의치, 한약수. 그래서 재수생들이 계속 증가해요. 이 친구들은 수능 공부 진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고. 근데 쉬워졌으니 수능 자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 평균이 올라가고 등급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또 하나 변수. 올해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서울대가 과탐 2를 필수로 지정했다가 이걸 해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2 과목을 꼭 서울대 목표한 친구들이 봤어야 되는 이 조건이 없어지니까 상위권 학생들, 서울대 가려고 했던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1 과목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상위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N수생과 상위권이. 알겠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가미가 되어서 점수 인플레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거 다시 한 번 보면 이 2, 3 수능. 작년보다 이번 2, 4 수능이 한 문제 정도 이 좀 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물론 이건 확정컷은 아니야. 메가스터디 집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중에 확정컷이 나올 텐데 일단 메가스터디 집계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좀 더 생각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수능 킬러베제 플러스 N수생과 상위권 학생들의 증가,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점수 인플레,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더욱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번 수능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호 수능 대비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2호 수능 대비 목표 등급과 학습량을 내가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만점이나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번 보자고 3등급부터 2등급, 1등급 만점을 가는데 몇 개월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쉬운 수능이다, 킬러베제 수능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못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제하고 들어갈게요. 개념형 열쇠 문제는 여전히 쉽습니다. 그리고 추론형 7문제 중에 5문제는 중난도. 그리고 추론형 2문제는 고난도. 혹시 이번처럼 최고난도가 한 문제에 낄 수도 있고. 알겠지? 또는 여기가 고난도고 이 추론형 5문제 중에 중난도 그리고 고난도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일로 갈 수도 있어. 하여간 이런 구성으로 내가 전제를 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수능 이 등급 커트리아. 그리고 이게 이번 수능인데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거지. 자, 제일 먼저 3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4개월이면 돼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3등급 받는 거는 되게 쉽다고, 매우 쉽다고. 자, 3등급, 등급 커트리아이니 이번에 39점이라고 추정됩니다. 뭐 전에는 뭐 35점, 어려운 수능 시절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16문제 정도를 풀어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쉬운 개념형을 다 잡고 3문제를 더 풀어내면 돼요. 알겠어요? 이 3문제, 이 중난도 추론형 5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잡는데 2문제는 제대로 풀고 1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는 거는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진짜. 거기에다가 이 추론형을 잡기 위해서는 스킬들이 필요해요. 이 스킬들, 추론형이 나오는 주제들이 한 15, 16가지가 되거든요. 보통 지금까지 나온 게. 그것들 중에 일부만 공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핵형 분석 그 다음에 막전이나 근수축이나 세포매측 이런 것들 중에 좀 쉬운 것들 그런 것들 중에 2, 3문제를 잡아주면 3등급 이게 가능해진다고. 알겠어? 메가스터디 지금 추정 등급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쨌거나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잡고 추론형 중에 쉬운 거 한 2개, 3개 더 잡으면 3등급이 가능한데 그게 4개월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더 그냥 이 14문제만 잡으면 되니까 개념형만 다 잡고 그리고 추론형들 나머지 7개 중에 하나 그냥 찍어버리면 이거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어려워졌을 땐 그랬어. 3등급이 그때는 더 쉬웠어. 지금은 점수 인플렛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추론형 공부를 더 해야 돼. 하여간 4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 2등급 이상 가야 될 거 아니야. 수시 최저 많은 학교들이 2등급 얘기하니까. 자, 이 2등급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해야 돼. 17문제나 18문제를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4개월에 추가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는데요. 안전하게 두 문제 정도 맞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게 되는데 중란도라고 해도 추론형 문제가 어떤 주제, 어떤 단원에서 나올지 몰라요. 아까 내가 추론형이 나오는 주제가 한 16, 15까지 된다고 했잖아. 그걸 두루두루두루 공부해야 돼. 그래서 개념형 열세 문제 다 잡고 이 중란도 추론형 다섯 문제를 다 잡으면 18문제 2등급이 되는 거야. 이 정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스킬 공부도 웬만큼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개념 공부 좀 하고 스킬 공부 쭉 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 훈련 좀 더 하셔서 한 8개월 정도면 2등급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등급 이거 가려면 고난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 중란도 추론형을 다 잡고 고난도까지 잡아야 돼. 적어도 두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야 하나 틀리는 47점 이게 나오는데 그러려면 또 여기까지 8개월 걸었잖아. 4개월 더 공부해서 12개월 1년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다 만점까지 가려면은 시간을 줄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시간. 시간 압박이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게 심해요. 압박이 엄청나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해줘야 되니까 1년 플러스 알파까지 갑니다. 물론 이 알파는 떼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주 밀도 높게 열심히 공부하면. 알겠지? 그럼 만점까지 가나다. 그런 얘기야.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변화 지점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갈게. 2, 3 수능이나 예전 그리고 지금 킬러베제에 대해서 쉬워진 수능이나 만점은 똑같아요. 55점, 60점, 70점은 없어요. 원점수, 만점은 똑같다고. 알겠어? 이 상태에서 이때는 어려워지니까 밑으로 쭉 벌어집니다. 분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3등 커트라인 35점부터 만점 50점까지 되는 거야. 근데 쉬워지니까 이 50점, 이 장벽은 만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붙었다고. 폭이 좁아졌어. 이거 이해가 돼? 여기서 점수 인플렛 때문에 상위권 사이에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게 있습니다. 아예 어려웠을 때는 이게 변별이 많이 됩니다. 변별이 많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예전부터는 올라붙었다. 물론 여전히 어렵긴 어렵지만 이런 변화 지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가 공부할 때 1년 연간 커리큘럼 지금 내가 소개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물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야. 알겠지?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고3 학생인데 1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에 나는 무조건 2등급 돼.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뭐 두세 달 내가 내신 공부한다. 뭐 한다. 또 이렇게 나태해졌다. 그래서 빼본 거 말고 제대로 공부한 거 8개월 제대로 공부한 거 1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킬러 배제 이 정책이 유효해서 2호 수능도 쉽게 나올 거로 나는 본다 그랬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수생 증가는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2호 대입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자연계에서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대 직원 지금 11월 22일 지금 현재 의대 직원을 기존에 3천 명에서 4천 명 하느냐 5천 명 하느냐 6천 명 하느냐 이걸 논의 중에 있어요. 정부에서 복지부랑 교육부랑 그리고 대통령실 거기 얘기해가지고 그걸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결정될 것 같은데 이거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광풍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N수생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막 직장인들도 나올 것 같아요. 멀쩡한 대학 다에다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이것도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과탐 2에서 또 1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1에서 2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사탐과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점수 인플레는 있을 것 같다. 알겠어? 점수 인플레가 더 생기면서 생겼지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수 인플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더 만점은 그대로인데 올라붙어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실전 풀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실수 안 하는 싸움이 됩니다. 개념형 열쇠 문제 중에서 일부라도 실수로 틀려버리는 순간 무너져요.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그랬다고.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17번, 19번 중에 19번 과학이 되고 17번이 돌연변이거든? 그런데 돌연변이가 매우 어려웠어. 그런데 이거를 직관이라든지 역대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읽어서 5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답을 맞힌 애들이 좀 있어요. 또는 정답 개수가 1번이 별로 없네. 그래서 1번을 찍어서 맞힌 애들도 있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거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어쩔 수 없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어려운 생명과학원 수능이기 때문에 실전 노하우도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인플렛 때문에. 점수 인플렛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개념과 스킬 기출 학습 평가원 기출 학습은 기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맘먹고 하면 한 8개월이면 다 한다고. 알겠니? 이거 이후에 실전 훈련 즉 모의고사와 엔제프리 비중을 늘려야 1등급 만점이 가능해집니다. 안정적 2등급이 가능해지고 이게 변화 트렌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또 하나 더 얘기하면 혹시 모를 급작스러운 난이도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작년에 불과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킬러 배제 정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2024년 즉 2호 학년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 강구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들으세요. 2024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 지형이 바뀌어요. 그럼 갑자기 뭔가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정치와 대입이 아예 별개가 아니에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대통령이 여전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킬러 배제 수능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두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연한 사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세요. 어? 갑자기 수능이 또 어려워진데 또는 갑자기 수능이 더 쉬워진데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멘붕에 빠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갑작스럽게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회권 학생들 최고난도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선생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저는 수험생이나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거 어떻게 대비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조를 다 잡아주고 있잖아. 나와 같은 입시 전문가 그리고 과목 전문가들 이건 다 대비해 줍니다. 알겠어요? 걱정을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알겠어? 잠깐 선생님 자랑 잠깐 할게요. 나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명과학원 수능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수능 누구보다 정확한 경향 예측을 했습니다. 계속 여태까지. 강의 경력이 내가 올해로 이제 내년 되면 23년째야. 굉장히 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수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렇게 내가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다 대비해 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킬러 배제 정책을 교육부가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5월 사이에 이거 캐스트로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찾아보면 나와. 그때 얘기했다고 강의학 캐스트로 통해서 3월 말부터 최고난도 킬러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강조를 했어요. 왜? 벌써 3월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문제 내놓은 곳이야 그 평가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킬러 배제 얘기를 살짝 하셨거든요.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어. 근데 난 그걸 캐치를 했다고. 애들아 그래서 최고난도가 출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학의 도와 대놈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알겠어? 또 킬러 배제 정책 해가지고 6월 모평 이후에 갑자기 이제 쉬운 수능으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8월 3일 또 9월 모평 이후에도 선생님이 예측을 했습니다. 올 수능 등급컷은 47이나 45 이 사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았다고. 물론 메가스터디 지금 추정컷이긴 하지만 47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 이거지.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 이거지. 적중을 했다 이거야. 알겠어? 또 이거에 맞게 선생님이 선생님과 우리 연구들이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연구실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 신규 커리큘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즌 N 모의고사 기존에 없던 거 만들어냈고요. 갑자기 6월달 이후에 그리고 시즌 3, 시즌 4 난이도 조정했고 여름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 다 조정 다 했다고. 알겠어?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없이 풀 수 있을 만한 많은 콘텐츠 교재와 그리고 강의와 모의고사 다 제공할 거야. 아까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럴 가능성도 뭐 몇 퍼센트 있을 거 아니야. 최고량도까지 내가 다 대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선생님이 바로 연간 커리큘럼을 다 준비했던 거야. 알겠지? 또 유연하게 내년에 변화 있으면 딱 새롭게 들어갈 거고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강좌, 또 난이도 조정 다 할 거야. 알겠지? 자,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생명각 1 기준 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들, 그리고 스킬 강의,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그리고 옵션 강의, 기출 트레이닝, 그리고 올바이오 인원, 모든 걸 한꺼번에 총정리한다, 복습한다 그런 거, 그리고 문제풀이도 좀 있고, 파이널 백제, 최종 정리하는 이런 강의. 그리고 또 하나 모의고사들이 쭉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모의고사 되게 중요해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작년과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올해 있습니다. 바로 짠, 추론용 모의고사가 올해 새롭게 들어갑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점수가 인플레가 됐네. 점수가 막 등급이 올라 붙어가지고 많이 이게 서로 붙어있네. 변별이 안 되고. 그럼 실수 안 하는 싸움이고, 실전 훈련, 실전 노화가 중요하네. 특히 개념용 문제뿐만 아니라 추론용 문제 속에 더 심하네. 추론용 문제를 많이 훈련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혀 없던 추론용 모의고사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기획 단계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몇 회분이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말씀해 드리는데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내가 이거 기획 단계 끝나면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연간 커리큘럼은 내가 투트랙과 4단계, 4스텝으로 갑니다. 투트랙은 정규 강의와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규 강의. 좀 전에 본 것처럼 이게 정규 강의들. 그리고 이건 모의고사. 그래서 투트랙. 트랙. 왜 이렇게 가느냐. 정규 강의는 기본 개념을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기출문제 푸는 건데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뼈와 살을 붙이는 과정이야. 뼈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과정. 구축을 만들고. 그게 바로 정규 강의. 그러면 이 모의고사는 뭐냐. 이거는 이제 뼈와 살을 붙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장신구를 하고 그런 과정이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도 하고. 우리가 다 배웠던 개념과 스킬과 그리고 기출문제 이거 기반해서 30분 안에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직구 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내는. 그래서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게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투트랙. 알겠어? 거기에다가 포스텝은 개념 단계, 스킬 단계, 엔제와 총정리 단계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최종 정리 단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시기도 겨울, 1학기, 여름, 파이널 이렇게 됩니다. 자, 1단계 개념. 잠깐 잠깐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개별적인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내가 자세히 할 거고 자, 12월에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펼쳐집니다. 1년 강의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의입니다. 12월 4일 날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내신 대비 모든 개념 다 합니다. 정말. 그래서 섬세한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스킬 심화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쳐요. 난 그래서 단계별로 간다고. 개념과 기본 스킬만 여기서 하는 거야. 심화 스킬은 나중에 상크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스킬. 그리고 기출문제. 평가 기출문제 중에 기본 기출. 선생님은 기출 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 강의의 기출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상크스에도 기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해서 해주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맘먹고 들으면 한 달, 두 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3등급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1월 달에는 스피드 개념이 있는데 섬세한 개념과 스피드 개념은 쌍둥이 강의입니다.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거는 압축해서. 빨리.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많이 들어? 시간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공부했다가 실패했었던 재수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개념 빨리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6월, 7월, 8월, 9월 그때 개념 한 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섬기한 들어주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프로그램 개념형 모의고사 이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 있다고 그랬지. 쉬운 거. 그거를 쫙 잡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실수 전혀 없이 그리고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7분, 8분, 9분 만에 다 풀라고. 진짜 빨리 풀은 애들 5분 만에 풀어. 그거 연습하는 거? 무려 40회나 만들어냅니다. 알겠죠? 이거 12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섬기한 하면서 같이 병행. 또는 섬기한 끝나고 요가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정도 된다. 그리고 작년도와 달리 변화되는 거. 섬기한이나 섬기한. 쌍둥이 강의니까 동시에. 15% 정도 업그레이드. 내용의 변화들, 스킬 같은 거 조금 정리했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 이런 것도 조금씩 변화를 좀 해놨어요. 자, 그런 거 좀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올해 봤던 6월, 9월 수능 신규 기출부제 추가돼 있고. 알겠지? 그 정도 됩니다. 개념용 모의고사는 작년에는 32개 회차였는데. 지금은 8회 증가해서 40회차로 늘리고. 일부 문제들 다 교체해서 또 구성 새롭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스킬 단계. 이게 양대축이야. 개념과 스킬. 개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브로. 단계적으로 이제 스킬 들어가는 건데. 상위권이 되기 위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결정적인 스킬 강의. 줄여서 상크스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평가원 기출 고난도 추론용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추론용을 푸는 모든 스킬. 그래서 섬기 안에 있는 기본 기출. 기본 스킬뿐만 아니라. 한 단계, 두 단계 더 들어가서 심화 스킬까지. 모든 스킬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강의 볼륨이 커요. 어렵고. 그리고 모든 이 추론용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다 하고. 이것까지 해주면 이제 확실한 2등급 이상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이게 상크스가 있고. 그리고 옵션 강의로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여유되면 들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태블릿 PC, 아이패드. 그거로. 애플 펜슬. 그거로. 내가 평가원 최신 기출 문제들을 5분 내에 팍팍팍 풀어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거 강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2월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모의고사도 단계별 모의고사. 아까 개념형이 열쇠 문제 모의고사. 이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1, 6 모의고사 20회.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는 추론용 모의고사. 그게 쭉 펼쳐질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크스는 지금 계획 중인데. 20%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약간 작년에 볼륨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최근완도 킬러베지 정책 때문에 이걸 살짝 내가 다이어트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1, 6 모의고사도 7회분 더 증가해가지고 작년에 13회 회차인데 지금 20회 회차로 늘릴 거고. 추론용 모의고사는 신규 모의고사 프로그램. 이건 기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름에 올바이오 인원 총정리와 엔제 토탈 솔루션 강의가 돼있고요. 이건 나중에 부랴부랴 뒤리기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강의야.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 파이널 백제, 다지선다 복합자료. 이런 멋진 강의도 또 있고요. 이때 1, 8 모의고사. 최고란도 두 문제 뺀 단계별 모의고사의 마지막 1, 8 모의고사. 이거 10회분 그리고 실전모의고사 시즌 1부터 4까지 이거 엄청 많아. 20문제 풀 모의고사인데 24회분 펼쳐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5월, 6월, 7월 이때 자세하게 한번 하반기 학습 가이드에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 이렇게 쭉 되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내가 다 그거에 맞게 다 대응시켜줄 거고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따라오면 1등급 만점 장담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